자 이제 시장이 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아직 시간은 뭐 있습니다 저희 3프로티비에 또 늘 있어야 될 분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주말 좀 조금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여미산은 어디 아프지도 않은가 봐 로봇 같아 그게 저는 뭐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아마야 아플 권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아픕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4만 5만 분 늦게 보고 계신데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인가 보다 굴 먹고 죽을 뻔했다는 분도 있고 아 굴 쪽이 그렇지 굴 아니 근데 지금 굴이 제철인데 굴은 언제 먹는 건지 아시죠? 굴이요? 굴은 배고플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굴은 서양에서는 달 이름에 알자가 들어가는 달만 먹게 되지 알? 알 제누워리 에이프릴 페브러리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릴 여기까지 먹고 메이준 줄라이 아 거의 알이 없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셉템버 어 그때부터 또 먹어요? 그렇지 옥토버 노벤버 아하 디셈버 여기까지 먹는 거야 아 9월부터 4월까지 그렇지 아 서양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는 사회사철 먹지 음 네 우리는 사회사철 먹지 아 굴전 이럴 때 한번 맛있는데 굴전 이런 거는 뭐 진짜 사회사철 먹어도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 익혀서 먹는 건 좀 괜찮죠 서양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레몬즙 해가지고 이렇게 오이스터 네 오이스터 오이스터 자 우리 여미사님 그럼 이제 한번 시장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잡담회 너무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보고서부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아직 증시가 안 열려서 아 증시는 아직 안 열렸죠? 네 오늘 근데 약간 예상만 말씀드리면 현재 뭐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빠졌지만 제한적으로 하락을 해서 일단 오늘 좀 상승 출발할 걸로는 보이는데 오늘 좀 오르죠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현재 그냥 예상은 한 2포인트 정도 상승 좀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물론 이제 거의 보압인데 마이너스 0.53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현재 그 호가 상황은 네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상승은 할 것 같지만 좀 아주 큰 폭의 상승보다는 네 강보압 정도 이렇게 좀 시장이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예상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리포트를 좀 살펴보고 네 시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목요일날 엄청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2% 나왔어요 네 와 그거 막 주말 내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 끝난 날의 그 주가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 2%로 기급돼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간 거 아닙니까 다들 제 얘기에 공감 못 하시네 아니 마이너스 알았어요 가십시오 가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IRA에서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이제 확대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 정권의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이제 그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줬고요 2023년 개장 첫날을 좀 기다릴 이유가 좀 생겼다라는 내용이고 일단 상업용 전기차 범죄 렌터카하고 법인 이용 차량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이게 한국정부하고 현대차그룹이 계속 요구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아직은 좀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 혜택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 적용을 3년간 좀 유예를 해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업용 전기차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 사실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기존에 트럭 정도였거든요 물류 차량 근데 이게 이번에 렌터카 법인 이용 차량 리스 회사의 사업용 구매 차량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한테는 상당한 좀 긍정적인 좀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 또 많은 좀 어느 정도 되는 비중이 좀 이쪽 리스나 사업용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판매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2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가 각각 한 4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전기차를 작년에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 판매대수의 5%예요 아직 뭐 엄청 높은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이 뭐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을 못 받으면 뭐 지금 당장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좀 고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상업용 차이는 이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좀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즉각 발효하는 법이 있지 원래 이렇게 법을 고시하면은 몇 년 몇 월부로 하니까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북미에서 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거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 발효가 돼버려가지고 현대차가 이제 바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래도 일단 이제 국내에서 요구했던 둘 중에 하나는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여미사님 2년 전쯤에 왜 그때 이제 차장님이셨을 때 그때 막 염차 염차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라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2년 넘었네요 아휴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리포터도 볼까요? 시간이 이제 좀 됐으니까 일정만 좀 한번 일정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1월 초인데 그 중국 12월 차이신 제조 PMI 발표가 있고 오늘은 이제 주요국 다 휴장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휴장이에요? 네 신년 휴장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대체공휴일 우리나라도 왜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 날 대체공휴일 안 하는 거야 나 이해가 많이 아 사실 그때 이제 딱 25일부터 쭉 쉬어주면 좋은데 그죠 그치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랑 1월 1일? 석가탄신 아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개는 이제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종교적 형평성을 또 고려하셨네요 석가탄신이라고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겹치게 되면 그리고 이제 1월 4일은 미국의 이제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되고요 1월 5일이 그날 이제 중국의 수출입 동행도 있는데 CES 2023이 이제 그날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6일에는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니까 이게 예상보다 사실 좀 안 좋게 나와야죠 좀 역설적이지만 고용이 안 좋아야 또 증시가 환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완전 확정은 아닌데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삼성은 이제 아마 금요일날 4분기 실적 발표 예고돼 있는데 지금 예상이 7조 정도 됐는데 일부 증권사는 5조? 5조 원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조 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마비라고 있는데 레카네마 이게 FDA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또 치매 관련해서 한국 거예요? 아니 한국은 아닙니다 근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치매 치료제 있으니까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CES 많이 가더만 CES요? CES도 이제 현장 늑보를 좀 어레인지 해보려고 저 좀 보내야죠 태산이 높다는데 곧 태봉 센터나한테 전화했지 태봉이 어떻게 좀 해줘야지 그랬더니 아 그걸 가서요 일정이 바쁘고요 오늘 지금 공항 가고 있을 거야 지금 정원석 의원하고 둘이 가지만 또 그래서 갔다 와서 그러면 출연하자 내년에 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CES의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저희가 두 분이 돌아오시면 고태봉 센터장님 정원석 의원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장기 시작했네요 장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는 예상은요 한 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지수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삼성은자가 한 1% 정도 강세 출발했고요 지금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은 출발입니다 지금 13.55포인트 올라서 0.61% 강세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지수는 225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비교적 그래도 강합니다 4.74포인트 0.7% 반등해서 684포인트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출발을 자동차가 달리긴 하네요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현대차 기아가 2% 이상 치점 오르면서 오늘 확실히 좀 자동차가 강한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2.78%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2.9% 정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강세를 이끌고 있고 확실히 좀 자동차 부품인 현대 위아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한 1.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1.5%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다 괜찮고요 또 조선주의 현대중공업이 1.7% 하나솔루션도 1.2% 정도 지난주에 좀 다 부진했던 기업들이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대체적으로 좀 오르곤 있는데 하락하는 기업은 유틸리티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발표가 됐는데 가스요금은 동결됐고 전기요금은 시장이 기대한 거에 못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4% 가까이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 3.7% 지금 급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입국자 해제 소식은 좀 긍정적인데 지금 워낙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도 중국인 관광객을 약간 규제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지난주 후반에 좀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지금 LG생활공과, 아모리퍼시픽, 호텔신라가 2%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 소비주하고 이쪽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쪽이 조금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그래도 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크게 급등하지는 않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강세 흐름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일단 오늘 분위기가 좀 좋은 게 알테오젠이 또 기술 수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도즈랑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 기업에다가 알테오젠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정맥주사 말고 피하 자기가 직접 이제 집에서 주사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죠 그거를 아마 수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오늘 4.5% 급등을 하고 있고 오스코텍도 한 3.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죠 그 판호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데브시스터즈가 4% 오르고 있고 와이젠터가 한 6% 가까이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코프로비엠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3% 정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수혜주 중에서는 좀 게임 회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어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고 또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도 좀 빠지는 기업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회사들 역시 그 중국 소비주는 조금 충격을 좀 받고 있다 돈보다는 목숨이다 이거지 돈보다는 생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중국 사람들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PCR 검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격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PCR 검사 양도 나오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 사람 이렇게 만나면 일단 좀 머쓱하지 네 머쓱이요? 그럴 수도 있죠 머쓱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또 예리하게 집어내라 머쓱? 불편하지 불편 아 불편? 어 아 뭐 그럴 수 있죠 중국에서 온 분들 지금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중국에서 오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월 8일부터는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못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확진자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좀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약간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대신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판호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게임업종 좀 강세를 좀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좋은데 중국 소비주하고 아까 한전같이 약간 실망스러운 한전 왜요? 정기요금이 예상보다는 좀 덜 올려나 봐요 예상에 못 미쳤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아직 흑자들이 좀 올렸죠 한전이 연말에 가장 좋은 주식이었거든 한전이 1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2,450원까지 올랐던가요? 아니 얼마로 전기요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단은 50원을 올려야 이제 이게 흑정 가능한데 지금 얼만데요? 이번에 올린 거는 13원 아니까 지금 얼만데 50원으로요? 그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기요금 그러니까 뭐 킬로와트당 얼마? 킬로와트당 이번에 13원 올렸어요 13.1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50원만 올리면 흑자전환 안 한다고? 50원 정도로 이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킬로와트당 근데 이제 이게 상정적이지만 뭘 이게 상장을 시켜놓냐 이거야 상장 패지하라 이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분기니까 또 연달아 올릴 수는 있어요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의심도 있는 거죠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물가도 생각해야 될까 안 그래도 지금 버스, 저하철, 택시 다 오르는데 부담이 좀 아마 될 겁니다 미리 이렇게 좀 만약에 정말 꼭 올렸어야 되는 거라면 미리 좀 올리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근데 국제유가 많이 빠졌잖아요 국제유가 많이 빠졌더라고 빠지긴 했는데 다시 또 최근에 80달러까지 또 올라갔어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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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그런 기업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IT나 특히 현대차가 워낙 오늘 좀 좋다 보니까 시장 그래도 좀 강세 흐름이 일단 오전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수급성은 아직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500억 정도 파는데 전기전자를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반도체 2차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유일하게 사고 있는 업종이 운수장비입니다 운수장비는 자동차니까 외국인들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호재가 나온 걸 좀 바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122억 정도 사고 있고 개인은 300억 정도 사는데 일단은 개인과 기관은 좀 동반해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조금 팔고 있고 기관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아쉽지만 일단 기관들이 좀 방어는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감기약 테마주가 아직까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감기약이 좀 풍기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가 좀 여전히 강하고 감기약하면 대표적인 게 어디를 얘기하죠? 감기약이요? 감기약인 그 브루펜 아닙니까? 언제 때 브루펜이야? 대원제약 아닌가요? 대원 그 대원? 콜대원인가? 콜대원 그걸 요즘 많이 먹더라고요 콜대원이요? 감기? 감기는 콘텐측백 콘텐측이 동화약품 아니야? 모르죠 판콜 판콜도 있죠 판피린 하세요 그렇지 판피린 삼성제약인가 이거는? 거기가 동화제약 아닌가요? 동화인가? 다 동화약품으로 갈까요? 동화 감기약 하면 광동 쌍화탕 쌍화탕 쌍화탕은 쌍화탕이죠 감기약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타이레놀 콜드 판콜 콜대원 화이트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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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밴이 참 많이 팔렸죠 쌈바는 뭐냐? 쌈바 코리투살 코리투살이라고 코코코리투살 아 맞네요 애들 감기약 코코코리투살 대부분 콜대원하고 판피린 가는구나 보니까 콜대원은 처방객인가 보네 콜대원? 네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처방 나가는 시장 많다는 아마 약국 계신 분 얘기인 것 같은데 콘택 600은 판금됐다는데 콘택 600이요? 아 판매 금지가 됐어요? 왜? 아 참 물어보셨죠 저한테 아 이건 이제 감탄사입니다 다시 여쭤보 아 여기 나왔는데 답이 감기에는 상한가라는데 상한가 딱 치면 감기 없어진다 뭐 하나 좀 나와줄 만한 애가 있을래나? 상한가까지 필요도 없어요 5% 5% 그럴만한 애가 안 보이는데요 오늘 뭐 올라갈 친구들은 뭐 한술케미칼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는 게 하나 있구나 형님까지 또 이렇게 이리 하지 마시고요 저만 할게요 5% 이상 빠지는 것도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오늘 그쪽 좀 강하고 자동차 대표주 강하고요 2차 전지 업체들도 강하고 웹툰이나 게임주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IT도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다 오늘은 주 초반에 좀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소비주 특히 여행 관련 주들하고 유틸리티 관련 주들 이쪽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음식료도 약간은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었던 연말 증시를 좀 이끌었던 기업들은 좀 빠지고 그리고 부진했던 수출 관련 대용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오늘 오전장 출발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콜대원은 처방용과 약국 판매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시장은 역시 코스닥이 좀 오르네 10% 이상 말씀드렸잖아요 1% 이상 오르잖아요 코스닥은 이제 중국 소비주가 비중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크진 않고 이제 그쪽은 빠지는데 게임 뭐 엔터 또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비중들이 크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2차전지도 좋잖아요 2차전지겠죠 그래서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10시에 시작하는 이유로 저희가 아침 구성을 좀 다르게 준비해서 우리 여미사님이 이제 한 40억 50분부터 이렇게 같이 해주셨고요 오늘 내용들은 다 전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정기 오늘 한정이 좀 안 좋긴 한데 이게 같은 내용인데 사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또 달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냥 가져와 봤는데 유진투자의 황성현 연구원은 좀 보수적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망스러운 전기요금 발표했다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고 13.1원 정도 인상했는데 이게 이번 전력량 요금은 90달러까지 상승한 국제유가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에는 이제 유진투자 추정에는 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는 했는데 시장 기대에는 좀 오비쳤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이 요청한 인상 규모는 킬로와트당 5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스요금도 이번에 동결했는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든가 부채 증가 우려는 아직도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 이제 한전에 1년 만기 회사체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뭐 부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일각에선 디폴트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부도는 안 시키겠지만 일반 기업이라면 지금 이제 너무 적자가 크니까요 사실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체도 10조 원 정도 있고 4분기 현금 흐름하고 시가 50조 원 정도의 토지 건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담보대출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도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영업적자 규모도 13조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서 그래서 자본 잠식 발생 가능성도 낮아져서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진 것 같고 또 이제 이분이 좀 마지막에 코멘트 달아준 게 소상공인 치약계층에 대한 빈약감 요금 지원 체계라든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의 부당을 느끼는 업계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인상을 좀 계속할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엔 국제효과나 가스 석탄 가격이 하락하길 좀 기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이제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면에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이면 일단 13.1원 인상을 했지만 일단 남은 3개 분기 동안 추가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땐 만족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고요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전부가 실제 오르는 것 자체가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영향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다고 적어줬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또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친 게 오늘 주가에는 바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플러스이긴 합니다만 중국 관련 이쪽은 좀 안 좋은 상황 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게임, 바이오 이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혼풍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을까요? 네 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있을 줄 알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이승우 센터장님이 사실 반도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1년 후의 일들을 반영해 나간다 사실 22년도 반도체는 정말 연초 전망은 나쁘진 않았는데 정말 최악이었고요 디링 가격은 연간 마이너스 44%나 하락을 했고 반도체 시총 상위 글로벌 50개 사중에 유일하게 주가 오른 기업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그 장비회사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만 상승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모리 빅스린 삼성현자가 29% 하이닉스가 43% 마이크론이 46%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기업들의 손익도 지금 여전히 좀 악화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2년 연속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이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해줬고요 안 좋은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떤 계기로 이제 재고가 언제 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반도체 주가의 반전 모티브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감까지는 좀 버리지 말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22년도 이전에 반도체 지수가 연간 30% 이상 하락한 적이 2002년과 2008년 딱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두 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물론 뭐 이번에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 재고가 언제 좀 줄어드는지 이걸 좀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G도 YG에서 이제 새로 걸그룹이 하나 또 출구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거에요 베이비 몬스터 배몬? 아 배몬? 왜? 잘 주의세요 과연 배몬일까요? 배몬이지 뭐야 그러면 아 배복도 있었는데 배몬이 안 나오나? 아 불핑이라 그러니까 불핑 배몬 무조건 배달의 민족 모델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배민이잖아 배민 배몬? 무슨 관련이 있지? 하여튼 베이비 몇인조에요 몇인조 7인조? 7인조네요 네 아 여기서 그거 할 뻔했네요 큰일날뻔했네요 한 놈두지기 속상 7뜨기?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불핑 불핑 다음에 없어서 아마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블랙핑크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니까 블랙핑크가 진짜 압도적이네 글로벌리 아 유튜브 조회수 뭐 이런거 글로벌리 압도적이더만 네 우리나라 물론 이제 저 BTS가 훨씬 더 뭐 어떤 시장성도 크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유튜브 조회수나 뭐 이런거 보면 아 배몬이 한국 셋에 태국 둘 일본 둘이라는데 아 일본 둘 태국 둘 한국 셋 알겠습니다 7인조 한번 잘 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수관 이사님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네 새해 잘 밝았고요 올해도 우리 3프로TV에서 또 자리 잘 지켜주시고 네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우리 영의사님과 함께 시작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의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25%나요 그 다음 날 오늘은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 도수